크림스네일 검은 이빨이다! 받아라. 이건 크림스네일이 내게 준 것이다. 붉은 고래 해적단은 모두 처치했다. 신뢰한 그 애성이 일처리가 제법이다. 그 애성의 도로에 도착했다. 뭐, 약속은 지켜야겠지? 육지에 너무 오래 있었어.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받아라. 오래전, 대해적 크림스네일은 거대한 힘을 찾아 나섰다고 한다. 이 지도는 그가 남긴 마지막 발자취. 네가 찾는다던 아크로 안내해줄지도 모르겠고 베를라집 구하지 못했나? 베를라집 구하지 못했나? 하나 넘겨주지. 오호! 당신이 그 루테라네 기사님? ㅋㅋㅋㅋ 해외 치고기 입욕 하하 잘 tub으로 바꾸고 minha 좋아! 병아리 선장님 잘 부탁한다 비교 저탕해를 함께 할 선원을 구하신다고요? 아, 괜찮은 선원을 고용했네? 능력 있어, 선자님. 이제 정말 루테란을 떠나시는군요. 이제 정말 가는군. 자, 그대와 내가 크라잉스톰에서 세운 공에 대해서는 이미 패약해. 바다로 나갈 준비는 끝났나? 이제 가는구나. 모든 일을 수습하면 나도 움직일 생각이야. 악마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간계의 결석이 필요해. 에스터를 찾을 거야. 그리고 암환의 행방도 알아내야겠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군. 루페온의 빛이 항상 함께하길 빌겠네. 루테란의 영웅에게 경례! 루테란의 영웅에게 경례! 배는 이동할 때나 스킬을 쓸 때 보급품을 소모해 이 근처에 보급품을 얻을 만한 곳이 있었는데 아! 저기 보여? 깊은 바닷속이지만 내 감은 속일 수 없지? 보물 인양 스킬을 이용해 건져내볼까? 표련물을 뒤지면 배를 업그레이드할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에스토크가 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해보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저게 뭐지? 저건 난파선이잖아? 가보자 선장님! 보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사람이다! 맙소사! 사람이 나타나다니! 자비로운 기회나 여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선장! 정말 열심히 할게! 남파선에서 새 동료가 생겼다고? 선장님 참 인기가 많다니까! 검은이빨님도 선장님이 왜 그리 신경 쓰이시는지 나까지 따라가라고 하시고 말아 꼭 정방 모드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출발해야 해? 난 분명히 말했다. 다시 돌아오기 싫으면 내 말 들어. 준비가 끝났으면 가자 선장님! 토토이크로 출발! 좋아! 찾았다! 항해에 대한 설명은 끝이야.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어. 이제 토토이크로 가보자. 앞으로도 잘 부탁해, 선장님. 이제 토토이크로 가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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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싶다. 오늘의 조건이 정말 좋네. 이번에는 토토입니다. 이제 토토이크로 가르치다. 현재 토토이크로 가르치다. 이제 토토이크로 가르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